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71세 2세 정도 되셨겠네요. 프로이드를 전공하신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2017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에 퇴직을 하셨네요. 의과대학의 정도원 교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국제 1호 정신분석가로 그렇게 아마 학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신 분 같습니다. 글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안 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정부의 관계자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하니까 벗어나기 어려운 이중구속의 수렁에 빠진 겁니다. 진퇴양난인 겁니다. 그거를 사회과학을 한 사람이나 자연과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정신분석학을 하신 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석학에 그레고리 베이터선이 나온 이중구속이론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블 바인더 이중구속이론 이거는 이제 아마도 정신분열병인 조현병을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완장을 찬 권력자가 국민을 대하는 그런 소통방식에서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이중구속식 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 위해서 최악의 방식이 이런 소통방식이고 이거를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도한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한 그런 종류의 소통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은퇴하신 정도원 맹해교수의 말씀은 지금 윤정부에서 권력의 칼을 휘두른 사람이 이중구속 소통방식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이중구속은 모순과 역설과 근거 없는 믿음이 섞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란다고 그게 먹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이론이 등장하게 되면 그런 소통방식이 등장하게 되면 양비론이 유행을 하는데 그 양비론은 대부분 현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공허한 말놀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시죠. 그럼 이중구속이라는 이론이 뭘 이야기하냐. 완장을 찬 사람들이 국민들이나 특정 이해 집단들을 향해 가지고 상호모순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해서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소통 패턴을 바로 이중구속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만 동시에 당신은 쓸모가 없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편의에 따라 사용하는 겁니다. 이중구속 이론은 모순된 메시지로 인해서 수신자가 혼란을 겪게 되는 의상소통 패턴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정신병리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걸 발신하는 사람들도 정신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발신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대부분 일관된 메시지를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발신하게 되는데 한쪽은 긍정 메시지를 주고 동시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준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도 정신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정도훈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중구속에 능숙한 사람은 품은 의도를 선의로 포장합니다. 낙담을 안겨서 떠나보낸 사람에게 돌아오면 용서하고 대접해 준다는 손짓은 얼핏 선의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한 사람을 탈옥범으로 여긴다는 고백으로 들리고 안 돌아오면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삐죽 고개를 내민 것도 보입니다. 돌아가면 갇히고 안 돌아가면 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착하게는 며칠 전에 한득수 총리께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회가 최선이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사면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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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쪽은 뭡니까 너희들은 범죄자다 너희들은 범죄자다 너희들은 범죄자다 그 메시지를 동시에 이러면 뭡니까 한득수 총리처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발신하지 않습니까 한득수 씨는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저렇게 모순된 메시지를 죄는 너희들이 범하지 않았냐 엉터리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 여러분들을 밀어붙였으니까 당신들이 문제인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범죄자다 너희들은 범죄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나 똑같은 뭡니까 이중구속의 여러분들 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맨정신이면 맨정신을 가진 사람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상대방에 주는 거지 긍정과 여러분들 뭐죠 무슨 반도체 처럼 긍정은 1 부정은 0 너희들이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범법자다 이렇게 동시에 뭡니까 상호무순적인 메시지를 안 던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던지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 정도훈 정신분석학과 교수를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든 겁니다. 다 맨정신들이 아니구나 이 보시죠. 지금 이제 상황을 착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 전공의를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지식인이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이중구속 소통 방식을 이용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속 그럼 지금 이 글은 무언가 아닐까 지금 윤 정부가 처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심적 상황이나 정신결음 상황을 이렇게 이분이 해석을 한 겁니다. 이중구속 수령의 역설은 파국이 가까워지면 이중구속을 설계한 사람 역시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신분석을 이런 평생 동안 연구한 사람이 지금 윤 대통령의 정신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예리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별로 사람들 생각 안 할 겁니다. 엄청나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성우람 진태양란인 겁니다. 이중구속 수령의 역설은 파국이 가까워지면 이중구속의 설계자 역시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백지화하기에는 체면이 사납고 비난이 두렵고 고집하기에는 초래된 결과가 막연히 불어납니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의 상황이고 지금 윤 정부의 고위관리자들이 생각인 겁니다. 화끈하게 하자니 두렵고 그냥 온 상태로 복귀하지 않은 여러분들 정치적 책임이 너무 두렵고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진태양란입니다. 착하게 지적했네요. 그냥 사자성으로. 이런 저질렀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전공의만 때려잡으면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기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흔히 보지 않습니까? 정신분석을 평생 연구한 명예교수가 그냥 안을 보지 않습니까? 나는 정신분석을 연구 안 했지만 안을 그냥 대충 유추가 가능한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되도록 오래 고개를 돌리고 외면을 하지만 이미 치닫고 있는 파국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보시죠. 대한민국의 그 어느 농객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매섭게 질탈 안 하는 겁니다. 꽃비를 다시 털어지려고 하지만 제시한 당근이 썩었다고 이미 소문이 나서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맛깔나는 비유를 쓰셨네요. 떠나게 만든 이후에 복귀 명령과 처분을 난발하면서 애를 썼지만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압건입니다. 이번에 의정충돌 과정에서 접했던 지식인들의 글 가운데 가장 이번 사태를 예리하게 지금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한 여러분들의 글입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전부를 다 속일 수는 없거든요. 전부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 사태를 밀어붙였던 사람들의 심적 상태, 정신 상태인 겁니다. 정신분석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적인 게 쓰는 겁니다. 백지하기에는 체면이 사납고 피난이 두렵고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초래될 결과가 막연히 불안합니다. 진태의 양난입니다. 되도록 오래 고개를 돌리고 외면을 하지만 이미 치닫고 있는 파국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겉은 멀쩡하게 보이죠.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런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얼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는 거의 맛이 갔거든요. 사람의 이런 표정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 양반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구나 말 한마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전문 분야이든지 다른 직역이 원천적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텍스톤 검사 30년 한 사람이 의료계를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여름 겸손이 없고 마이클만 들면 자기 이야기를 여러분들 뭡니까 90, 60, 55분 동안 계속 이야기할 정도니까 어떤 전문 분야든지 다른 직역이 원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거기서 모든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전문인 겁니다. 소신껏 일하도록 선의로 돕거나 적어도 내버려 둬야 됩니다. 제대로 하기를 명령함은 이중구속의 수령에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모순, 역설, 근거 없는 믿음으로 만든 수령이어서 원래대로 메워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고급스럽게 품격 있게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모순이 없고 역설이 없고 근거가 없는 믿음으로 정책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령에 빠졌으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을 원상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미련한 사람은 막판 파고까지 밀어붙이죠. 의로행위는 절대자의 영역이 아니고 확률과 실패와 성공이 공존한 인간의 영역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확률을 따지는 인간의 영역에 절대적인 책임을 강요한다면 방어진료가 넘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의학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고스란히 모두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의료계를 향한 소송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에까지 여러분 다 포괄한 거죠. 2017년도에 서울대를 떠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7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한 72세 정도 되신 분이죠. 탄탄한 글이네요. 대통령께서 선택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게 되면 원한 고수 돌격 앞으로 결사항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깨지겠죠.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겸손해야 되지만 지적으로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정도은 서울대 명예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분야는 원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수가 여러분들 60% 70%가 정부 정책을 여러분들 그렇게 지지하더라도 다른 분야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숨지기고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2017년도에 이렇게 대학을 떠난 프로이드를 연구한 1세대 정신분석가 교수께서 현재 문제를 조망하는데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개 추론하고 있던 그런 상황을 이중구속의 수령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봐가니까 훨씬 더 말끔하게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또 정책 위반자들이 지금 심적 상태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고 해법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